젖바둑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 프로기사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타고는 누가 몇 집 유리한지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에서는 세 점 젖바둑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다른 취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바키에서 파일 메뉴의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세 점으로 선택하고 덤을 영집으로 선택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저장 메뉴를 선택해서 이것을 기보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것을 리지에서 불러옵니다. 파일 메뉴에서 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의 화면입니다. 흙이 30.8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세 점 젖바둑의 위력은 31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든 인공지능이든 자신이 많이 유리할수록 안전을 위해 집 손해를 많이 감수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한쪽으로 형세가 많이 기울수록 카타고의 형세 판단이 많이 교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덤 설정을 바꿔서 팽팽한 형세가 되도록 만들면 카타고의 형세 판단이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바퀴에서 치수를 3점으로 선택하고 덤을 33집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리지에서 불러옵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의 화면입니다. 흙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덤을 32집으로 선택하면 흙이 0.8집 유리하며 덤을 34집으로 선택하면 백이 0.5집 유리하답니다. 이런 결과는 3점 접바득의 위력이 31집이 아니라 33집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오랫동안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리지에서 500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지만 덤을 33집으로 설정할 때 여전히 흙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카타고 60블록을 오랫동안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200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지만 여전히 백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40블록으로 돌렸을 때보다 오차가 더 큽니다. 하지만 더 많이 돌릴수록 흙의 승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훨씬 더 많이 돌리면 0.1집으로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비극적인 상태로